아 그게 원래 허리가 한 줌이니다가 이렇게 까는 거였어 그래서 손은 여기였는데 여배우 보호차원에서 모현이가 한 번 보여줬으니까 그걸 안 놨대요 너무 귀여웠는데 내 배 처음에 그.. 스트레칭 모현 영화만 가기 전에 병원에서 나와서 스트레칭 할 때 아 그거 그거 하자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일부러 처음에는 옆에서 둘 다 잡으려고 옆에서 이렇게 돌렸는데 내가 어디서 비키니 입을 일도 없고 하하하하 귀여워 눈부셔